흠... 끈질기네... 그렇게 나랑 같이 놀고 싶어? 그럼 이걸로 실뜨기는 어때? 걱정마! 초보자한텐 살살하니까... 봐주기 없기다! 나부터 시작! 자! 뭐가 나 꼈나 봐야지! 자! 뭐가 나 꼈나 봐야지! 눈 똑바로 떠야지! 견뎌 봐! 어라? 도망치려고? 걸렸다! 상처났어? 꿰매줄까? 흠... 시작도 안 했는데 뻗은 거야? 흠... 상처났어? 꿰매줄까? 흠... 시작도 안 했는데 뻗은 거야?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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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도 안 했는데 뻗은 거야?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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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성격이 변했다고? 흠... 그런 말 들으니 섭섭하네... 난 언제나 얌전히 지내기보단 얌전하게 만드는 쪽이었는데 말야... ividad? Bhav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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tend달까? 없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